자, 우리 이곳 멤버들 빌리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정면만 봐주시구요 네, 빌리온의 에너지가 담긴 포즈 부탁드립니다 어우, 예 어우, 너무 멋져 네, 자유롭게, 이거는 뭐 손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아우, 귀여워, 네 이 씨누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도와줌이 됐어요, 아우 자, 용이 약간 반전할 수 있겠네요 무대 뒤에선 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한 수만 얹히는 모습으로 예 이렇게 해주시고 가라니까 어우, 준비되어 있어 지난 긴 강의 까요 활동 때 재캠으로 이례적인 수칙 지금 1070만규에요 계속해서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구요 자기 만두 네 아, 아주 사랑스러우리 셔츠 네,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깨무라트가 이쁘니 네 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고유씨 고유씨 고유씨도 함께 가져갑니다 이거는 정말 종합선물이에요 예 네 네 어우 아우 나 언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아씨한테 수아 언니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예, 와 아이고 깨무라트도 귀엽게 네 고맙습니다 네, 하루나였습니다 하루나였습니다